예. 오늘은 습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요건 하나는 그냥 놔두고 은컷인데 이건 놔두고요. 여기 갈로 열거 은 요건 생략된 거라 치고 그죠? 자 은컷이 응. 자 생략되고 K 발음에 땡 하나 붙었지 않습니까? 이 O 밑에 땡땡 두 개 붙었죠? 이게 응 발음이거든요? 이 발음. 비음이죠. 그죠? 비음. 자 우리말에 비터 이거 뭡니까? 꽃이다 꽃이다 이 말이거든요. 자 이 비터가 우리말에 지금 꽃이다 자 습다라고도 하죠. 그죠? 아 습다. 습어라. 습다. 쪼는 써. 그죠? 그래서 이제 써와 꽃이다가 남는데 우리가 그 보통 그 참기름을 갖다 아 꽃읍다 꽃읍다 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 뜻을 몰랐다 이거죠. 꽃이다. 도대체 꽃이다가 뭔가? 습다라는 말이었습니다. 습다라는 말.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콩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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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에 땡 붙인 거는 발음이 좀 어렵다 그랬죠? 우리 나바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? 나바오 아메리카 콕콕 이 발음. 콩시 콩시 우리말로 꽃이다. 아유 꽃읍다. 꽃이다. 그죠? 자 이거 미국의 아메리카에 아파치 아닙니까? 아파치 지커릴라 아파치 딕셔너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K 이 발음 말고 비터 이거 K 발음이 아니고 비터 이거를 또 다른 데는 좀 없나? 또 찾아봐야죠. 또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? 비터 쇼 쇼 쇼 쇼 그죠? 우리말로 써 안 맥까 써 써 썹다 쇼 투 비 비터 형용사네 그죠? 이까이 니까이 썹다 여기도 저 아인우 사전입니다. 아인우 제페네즈 후카이도 아인우 방언 어 방 아인우어 방언 사전 이거 써 라고 했습니다 써 자 그래서 여기 지금 K에 땡 붙어 있지 않습니까? O에 갈고리모양 두개 붙이고 미국 원주민들이 통일이 안 됐어요. 언어가 지금 아파치는 땡땡 옆으로 가로 땡땡인데 갈고리 두개 떡떡 붙어 있고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. 자기들도 지금 통합이 안 돼요. 지금 훈민정음으로만 내일 모레 이제 훈민정음날이 오는데 한글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훈민정음입니다.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한글 히라가나 한글 뭐 한굴이라 하고 한결 뭐 이런식으로 한걸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. 이거 히라가나 맞지 않습니까? 가나 HH 한글 GGLN 이래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. 이거는 한글 이건 나중에 다 같이 손 봐야 됩니다. 이거는 다시 훈민정음으로 가야 됩니다. 훈민정음으로 내일 모레 10월 9일 외우사람들 발음하면 이거는 애매해 해가지고 구별이 어렵다고요. 이게 한국어 히라가나 한국어 히라가나 이거 이거 이래가 될 게 아닙니다. 이거 이거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말로 꼬지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꼬질 꼬질하다. 냄새난다. 확취 냄새난다. 꼬질 꼬질 우리말로 꼬질 꼬질 꼬에 우리가 강세를 두지 않습니까? 그죠? 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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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.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 한번 쭉 적어 놔 봤는데요.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자 비트 쓰다. 아파치 아메리카 아파치 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? 꼬지 꼬 이 발음이다. 그죠? 꼬지 꼬지 자 세사미 오일, 참기름, 참깨 우리가 하유 꼬습다, 꼬시다, 꼬시다 우리가 몰랐습니다. 이 뜻이 과연 꼬습다, 꼬시다 이게 뭔가 식물이니까 식물에 알맹이도 좀 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꼬시다 이 말은 습다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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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초콜렛이 달 단맛이 있지만은 약간은 좀 스운 맞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게 초콜렛이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이쪽 아파치나 이런 사람들은 아파치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습다 라고 했어요. 꽃이다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콩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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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시. 이런 식으로. 아, 콩시다. 참기름이, 아, 참기름이 콩시다. 이 말은 약간 습다.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. 여기는 지금 땡땡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갈고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나바호는. 오드 악취, 콩시, 콩시. 그로드 악취.